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우리의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아바마마가 아닌 것은 더 감사하고 아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이름만 아빠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고 싶어하는 또 줄 힘도 있는 지혜도 있는 우리의 아빠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이라 따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입니까?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자식들도 이 맏아들 비슷한 자식들이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로 제시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나 보십니다 히브리스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는데 그러나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 미상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스가 왜 기록됐는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인이란 말은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교회 지도자가 굳이 따로 편지를 써야 했을까요? 그때 상황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유대교하고는 크게 달랐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에서 유대교를 비롯한 그 지방의 종교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정책 자체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전부 인정하는 다 종교, 다신 이런 형태를 로마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체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대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유대교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유대교는 핍박을 받지 않는데 기독교만 핍박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전부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제자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오기 시작하니까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핍박받아가면서 이러다가 깎아가면 순교할 수도 있는데 이런 모진 고생을 해가면서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냐 이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굳이 예수를 고집할 건 뭐 있냐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지도자가 히브리스를 쓴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성경입니다 우리하고 유대인들하고 입장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떤 이유로도 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집안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할 이유를 이 히브리스 기자가 누누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입장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같은 유혹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것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500여 년이 지난 후에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와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200만 혹은 250만에 이르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7년 전쟁을 겪으면서 가난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유대교라고 말하는데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꽤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 북완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130, 140년 후에 남완국 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열두 지파 대신에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 운동이 시작되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르게 안다면 예수 굳이 믿을 것 없이 유대교로 돌아간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또 좀 배우긴 했지만 어려움이 오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박해 때문에 돌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가정적으로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지만 사회적인 박해는 아직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이라고 히브리스 기자가 말합니다 세 단어에 주목하십시다 하늘의 부르심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됐습니까? 아직 구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이 나를 전도해 준 그 사람 때문 부모가 예수 믿고 물려준 신앙의 유업 때문 정도로 생각하면 그건 정확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면 작은 일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스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마을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태양을 만들기 전에 하늘의 별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 것들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이 일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있던 일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적응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고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부르심 엄청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 안으로 이전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해가 좀 온다고 해서 어려움이 좀 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차이가 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집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내 맏형님이고 나는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 집에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걸 지워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게 지금 히브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유대인들하고 같은 박해는 아니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꼭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면 이 어려움을 나한테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고민,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보겠다고요?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 내 이름을 기억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계획하셨다 이 사실은 정말 가슴 떨리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에베 소실장 4절을 보니까 천지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부르셨다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실험하고 있는 이 일은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생겨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의리움이 좀 있다고 해서 이 걸음을 포기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안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스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시작하는 얘기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율법이 해석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약 책은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율법이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랑과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는 클라이막스, 정점의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불우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쫓아가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혹은 내 가치관으로 봐서 좀 괜찮다 싶은 무슨 길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포기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집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스에서 또 예수님과 뭘 비교하는 거 하니까 천사와 비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요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스 기자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천사는 하나님 집에서 부리는 일꾼이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입니다 주인이십니다 누가 더 높은 분이시냐 주인이 더 높겠습니까? 아들이 더 높겠습니까? 그 집에서 종으로 부림을 받는 천사가 더 높겠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우리도 한몫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집의 천사로 부름을 받아서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앉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시요 우리는 열두 번째 아들, 천번째 아들, 이천번째 딸, 몇 번째가 주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함께 그 집의 아들, 딸로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또 비교하는 것이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 그걸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따라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누구하고 비교한단 말입니까?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 집안의 아들, 딸로 예수와 함께 부름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기를 놓치면 안 된다 여기에 참 생명이 있고 여기에 참 평안이 있고 여기에 참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에서 또 그 다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옆에 앉아계신 분이 누굽니까? 낯선 분하고도 앉아계시죠? 오늘 혹 주차하면서 짜증나는 일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들락날락하고 목장에서 만난 우리 목장 식구들은 그래도 좀 친해지면 가족 같고 가족 이상으로 친밀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자다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름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람은 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등짝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함께 이루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뭐 좀 짜증이 나더라도 쉽게 짜증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만 앉아있을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빠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내 배려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산다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옆에서 누가 우는지 먹는지 굶는지 아파하는지 관심도 한번 못 써보고 오늘 예배에 왔습니까?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가는 자로 불렀는데 귀찮고 재미없고 시원치 않고 저런 거 하고 내가 왜 한편을 해?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도 이 믿음 안에서 만난 이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그대로 계속 가면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길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면 나 하나 좀 더 편하게 살고 나 하나 좀 더 남부럽지 않게 살고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나 하나 편히 살기 위해서 빠져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함께 가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공동체를 놓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 뭐 그건 뭐 목사나 하라 그러고 목자나 하라 그러고 나는 뭐 그냥 예배 오는 정도면 신앙 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당신은 하나님 집안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더 짙어져갑니다 우리의 아빠 되신 그분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들고 함께 가는 자가 되게 하고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하고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서 그냥 돈 번다고 나는 정신이 없고 바빠서 나는 못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의 신앙 생활을 가지고 잘 신앙 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나 유대교로 가는 게 뭐가 문제냐 거기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기도 11조도 하고 할 거 다 한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농담처럼 얘기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다 집어던져버리고 내가 복음 들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아니 막 그건 틀렸어 교회가 뭐 그러는 거 재미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다 리더십이 다 언제나 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됐을 때 아 나는 내 신앙 양심상 난 저건 아니다 우리에게 그럴 자유도 있고 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선교사들을 늘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선교지 이름을 목장 이름으로 붙이고 이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지에 가 있는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가는 자가 될까 또 뭐 중요한 소식들 많은데 뭐 아프간에서 온 어린아이 병나서 뭐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 얘기는 왜 굳이 목사가 입을 열어서 합니까 아프간 민족들 또 거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도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핑계를 가지고 함께 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집안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세 번째 언급한 달아가 거룩한 형제의 자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 뜻은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때 내가 거룩한 백성이 맞나 맞지 않나 첫째로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차가 목표가 아니고 죽는 날까지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가 되고 가장 강한 자가 되고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고 가장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전략, 방법이 뭡니까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함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사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눈이 드는 가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해서 믿음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냥 좋은 것 보면 정신이 다 팔리고 건사하게 꾸며놓고 사는 집에 가서 보면 거기는 예수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다는 내가 조금 좋은 친구들 집에 가서 그거 보고 나면 약국을 팍 죽어버리고 예수가 그래 치장 자녀는 진만도 못하다는 겁니까 실제 삶에서 우리가 예수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구별된 예수의 동생의 길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린 크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어려움을 안고 사는 것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히브린스를 기록해서 읽게 하는 것입니다 시에스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단순히 행복을 위한 것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참기 힘들다 그러나 훈련과 교정을 위한 것으로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는 시에스루이스의 말이 참 감동이 됩니다 뭘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보는 눈이 결정되는 겁니다 좀 잘 살아야지 편하게 살아야지 근사하게 살아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 교회 뜯어 치워야 합니다 피 같은 돈 내놓으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11주 하는 게 보통일입니까 아니 그거 큰 것만 하고 남을 위해서 쓰는 거 하든지 말든지 내팽개치고 그거 가지고 외식을 하면 식구들하고 한 달에 몇 번이나 근사한 외식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배만 오라 그럽니까 훈련 받으러 오라 뭐 어쩌라 여러분 거룩한 목표를 갖지 않은 사람이면 이거 못 해냅니다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스루이스가 말한 대로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이 이 세상 삶의 목표가 아니라면 교정과 훈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는 것이 목표라면 세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고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여러분 이게 시에스루이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답입니다 2000년 전에 히브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부름을 받아서 같은 길을 가게 된 날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mudians 감사합니다.